K-스타일은 12周년! 세, 노! 오메세이도 고자이마스! 세, 노! 샤이도 웨이! Konnichiwa! 판타지 보이즈에스! 2023년을 돌아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소년 판타지를 거쳐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,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욱더 큰 규모에서 저희 판타지 보이즈만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. 다음에 일본에서 해보고 싶은 것은 온천 가기입니다. 네,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시부야 스카이프입니다. 12주년을 맞이한 K-스타일을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! 일본에서 또 만나요! 세, 노! K-스타일 화이팅! 네, 그럼 지금까지 세, 노! 판타지 보이즈 됐습니다! 바이 바이! 바이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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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